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0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 그를 경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를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237 선교의 드림팀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설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 되어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동역할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이제 복음 전파의 드림팀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를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과 변화된 삶과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성경적 전도운동이었는데 이 사도바울이 로마서 16장 인물들과 성경적 전도운동을 펼치는 그 핵심이 바로 다섯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는 다락방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답을 주는 인생에 답을 주는 팀사여 그리고 사문을 포럼을 통해서 제자를 확립시키는 제자 훈련하는 미션으로 그리고 내 업과 산업 현장에서 또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펴는 전문교회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이제 이 지교회는 전도 캠프를 하고 또 다섯 기초를 확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도 사천말씀운동과 이만현장전도제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섯 기초를 확산하는데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대지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견고한 복음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강당과 원니스를 이루고 이제 복음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분쟁이 아닌 평강을 누리면서 2, 3, 7 성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죽이려고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당시에 적군이었던 블레셋에 이제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성업 중에 하나인데 그곳에 가보니 이 아기스왕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보고 이 자는 바로 우리의 장군이었던 골리아스를 쓰러트린 자라고 그래서 이 다윗을 처단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미친 척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 절체절명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도응답에 대한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드린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여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선하신 여와입니다. 아기스왕의 신하들에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이 다윗은 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와 하나님께는 악이 없고 모든 면에서 선하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뭘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 속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선이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이것보다 더 큰 선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선인 이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내 주된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날마다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맛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따라오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심 염려에 빠져 있고 문제에 집중하고 미움과 불평과 불신앙에 잡혀 있다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각이 날 때 이제 보좌의 축복 또 시공간 초월 2, 3, 7, 빛의 3초월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 이 3생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나 교회 현장에 3전무무의 역사가 이런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서론에서 벗어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림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참 평안, 참 행복, 참 기쁨을 맛보는 참 행복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여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하는의 히브리어 원어는 예헤세라고 하는데 도피, 피난의 의미도 있지만 신뢰와 소망의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을 이제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도우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소망을 두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어떤 문제사건 위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임만웰 하나님을 체험하고 큰 영적 성장을 이루는 가장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고요. 또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사자가 얼마나 먹잇감을 빠르게 잘 잡겠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자가 줄인다는 말은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여호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능력자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기에서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자랑하는 가장 복된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의 가장 첫째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강단 말씀과 원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도 묵사님께서 교만한 자는 예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예배 중심으로 정말 예배 승리하시면서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시유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많은 응답과 그리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예배 승리하시고 받은 강단 말씀을 24 묵상하고 이제 삶에 적용하여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정말 따르는 그런 온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당당히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